EOS R5는 전자식 셔터를 지원하는 기종이 되기 때문에 전자식 셔터 설정 시 그리고 메뉴에서의 표시음을 세제를 하게 되면 렌즈의 A4 동작음 외에는 소음이 일체 없는 무소음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설정을 하고 메뉴에 두 번째 부분을 들어가면 표시음을 해제로 이렇게 바꾸면 소음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원샷일 때는 이렇게 A4가 맞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이렇게 표시음이 소음이 아니라 표시음이 나게 되는데요. 요기소음 같은 경우는 얼굴인식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서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 졌기 때문에 얼굴인식의 서버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 소음이 최소한의 전자식 셔터가 동작을 한다거나 에이프 모터가 구동되는 최소한의 소음만이 촬영자한테만 들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자는 아이를 촬영할 때 메뉴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서버로 바꾸셔서 적용만 하신다고 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빠르게 무소음 촬영을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 아이나 자는 아이나 공연 행사 동물을 촬영할 때 빠르게 해당 설정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메뉴에 들어가서 직접 관련한 표시음을 해제 시키는 것으로 무소음 촬영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